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을이 돌아오면 활로상풍 돌아온 해도 새절기를 국피지가 않는 황국 달풍도 뜬고 가을이 가고 배울 차례요. 가을이 가고부터 배워야 돼. 황국 단풍까지 황국 단풍 어떤 곳까지 배웠어? 가을이 가고 가을이 가고 어떤 곳을? 여름이 가고 거기서부터 쫄쫄 매겠어 이제 쫄쫄 매 필요 없어 배워갖고 기가 막히게 해버리면 돼. 그날을 위하여 사철신공 사철신공 너붕 너붕이가 가을이 가고 시작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전 찬 바람에 낙모간 전 찬 바람에 백선만 펄펄 백설만 펄펄 귀나 알디어 귀나 알디어 세계가 되고 보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세개가 되고 보면은 월흘백 세일 백 월흘백 세일 백 천찌개 백언니 천찌개 백언니 모두가 백발이 희귀 퍼시로 보나 모두가 백발이 희귀 퍼시로 보나 거기까지 할까? 우정 그것도 해버려지 그래 우정 세월은 시작 우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으로 건너려오라 다시 청춘으로 건너려오라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무간 전찬 바람에 낙무간 전찬 바람에 낙무간 전찬 바람에 게시 daw기 펄펄 전찌개 백원이 월백설백 전찌개 백원이 모두가 백발이 희귀 퍼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더듬없이 흘러가고 무정 세월은 더듬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강목 안천 찬 바람에 강목 안천 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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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월백, 설백, 전직의 백언니 모두가 백 바리히기 버시로구나 모두가 백 바리히기 버시로구나 무장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 너가 건너려오라 다시 청춘 너가 건너려오라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박모간 전찬 바람에 백설만 박모간 전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 귀날지어 펄펄 귀날지어 호호호호호호호호호하 호호호호호호 gone 세계가 태고 보면은 월백, 설백, 전직의 백언니 월백설백천질백원지 모두가 백파리히 퍼시로군 나 모두가 백파리히 퍼시로군 나 무장세월은 다다없이 흘러가고 무장세월은 다다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세계가 되고 보면은 월백설백 전직에 백원지 모두가 백파리히 퍼시로군 나 무장세월은 다다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여기까지 난이도가 아주 심하네 심하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세요 어떻게 한다고 우리 지금 날씨 이렇게 따닥 치는 거 포장 DK 송 고고래 지수 고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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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icil 고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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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감사합니다.